에어 넌 애들 찾으면 니 동생이 살아 돌아올까봐 우리 동생이 살아 돌아올까봐 고맙게 낯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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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절대 밑에 때를 뛰어나서 그러니까 아름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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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plural, 죽여버리기. 아름다워! 안car! 미안한 거 같아요. 너 믿었는데 처음부터 이용하다 버릴 생각이었지. 내가 다른 사람들이란다. 나 괴물이니까! 써봤잖아요. 아저씨는. 죽었어요. 느낌이 어때요? 자기 때문에 사람이 시골해. 진짜로. 진짜로. 끝에 난 기분이야. 인호야, 내 앞에서 등 돌리지 마라. 너도 왜 했어? 나한테 왜 그랬어? 김민호 좀 봐라. 나 이 새끼야! 그만하자. 뭘 그렇게 보고 있었어? 완전히 무릎 펴서. 살인공이야. 사람 죽일 때 기분이 어때? 이상하죠. 아주. 살인자가 되는 거야. 살인공이라도 나의 이른멍에 잘 안 해. 내가 다 몇 년을 주고. 살인공이라도 나의 이른멍에 난 다행인합니다. 난 다행인한다. ukt임이 아니라